누구야? 안에 누구 있어? 2019년 5월 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자 여기는 좀전에 제가 아프리카 생방을 잠깐 틀었거든요 여기서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가 지금 학교에요 폐대학교 폐대학교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산속이에요 여기가 산속 무슨 말이냐 여기가 산 정상이거든요 산 정상 산을 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폐교를 대학교를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가 수신이 안좋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못해 수신이 안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왔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뭐여? 문이 열려있네? 누가 일부러 열어놨구만 안에도 문이 열려있고 안에도 문이 열려있고 안에도 문이 열려있고 누구 있는건 아니지? 들어가보자 안에도 문이 열려있고 여기도 문이 열려있고 여기가 폐대학교 기숙사에요 여기가 와.. 놀랬라 어? 뭔 소리야? 여기서 난소? 와.. 뭔 소리지? 방금 내가 소리낸거 아니야? 쑥쑥 소리 안에 누구 있어? 안에 누구 있어? 아직 1층을 좀 더 둘러봐야지 1층에 계속 소리가 나버렸을게 뭔 소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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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잠금 소리 도망간다 누구냐? 누구 소리 도망간다 누구야? 지금 기운이 없어 사람이냐? 가방 도망간다 갑옷 잠깐 uana 오늘의 폭탄은 1층에 aula 그러나 Montez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누구야? 여기 잠겼는데..? 여기 잠겼는데..? 안에 누구요? 누구야? 누구야?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잠깐만 아까쯤에.. 110호 여기 놔둘 것 같은데.. 뭐니? 뭐야? 열수가 없어 다시 한 번 들어가 보자 안으로 안에 누구 있는 것 같긴 한데 안에 누구 있어? 이 사람은.. 안에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에 있다가 다시 나올거야 분명히 여기서 계속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발자국이 엄청나게 많네 튀기는구나 문이 닫혀있네 들어가 보자 현재 2층 올라왔어요 신발 누가 선거처럼 보이냐? 이불에다가? 오.. 한 방식 한 방식 가보자 안방식 한 방식 한번 가보자 가보자 incluso 또한 다시 가보자 뭐하나 움직였는데..? 이게 뭐하나 움직였는데..? 뭐야? 아까 1층에서 소리가 났는데 2층에서 소리가 났어..? 따라다니는 것 같아.. 누구야..? 누구야..? 어? 뭔 소리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까 1층에서 나왔던 노프 소리가 또 난다는데..? 또 부드럽네..? 여긴 내 알 진짜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긴 내 알 진짜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여기 누가 잠잠거 잠 보이네.. 여기서.. 수건까지.. 불 들어오나..? 전기가 안 들어와.. 210분.. 1층에서.. 누군가가 지금 여기에서.. 꼭 자는 것 같아.. 안에서.. 5,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18만원 진력이 필요없어 우선 3층 가봅시다 3층 올라왔는데 3층도 별다른 그런거 기운같은거나 이런지 그런거는 없어요 여기다 잠겨있네요 여기다 잠겨있네요 잠겨있네요? 뭐야? 우산 나를까요? 뭐야 진짜 누가 사는거 같지 않았는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동으로 다진문이 아니야..? 자동으로 다진문이 아니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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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소리가 자꾸.. 밑에 층에 있는 곳이 올라갔나..? 여기도 빈방.. 열린다.. 다시 한참 만들어봅시다 아까 문이 잠겼었는데.. 지금이 또 열려있을 수도 있어 안에 누구 있어? 안에 누구 있어? 잠그는 소리 아닌가..? 뭐지..? 이게.. 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야 키가 없어 키라도 있으면 여기로 한번 열어보는데 안에 누구 있다 진짜.. 안에 또 누구 있어 안에 누구야? 안에 누구야? 안에 누구야? 이게 진짜..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애라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한번 나와 보셔 한번 나와봐라 대화가 안될 것 같은데.. 대화가 안될 것 같은데.. 뭐야..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기 왜 있어? 여기 산속인데.. 역사사요 역사사요 태화가 안되네.. 안돼 안돼.. 조개장 어쩔 수 없네.. 그냥 나가야 돼 우리 갈라 우리 간다고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아저씨 쟤.. 아.. 갑시다 우리 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